저는 exception-app 이라고 하는 java 파일을 만들고 exception-app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1을 출력시키고 2를 출력시키고 3을 출력시키는 아주 평범한, 너무 평범해서 이상한 프로그램을 짰어요 실행시켜 볼게요 제가 예상한 것은 1, 2, 3이 출력되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예외적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 값이 0을 사용자가 입력했단 말이에요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오는 곳인데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2를 0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java에서는 0으로 숫자를 나누는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이건 뭐예요? 프로그램을 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실행이 쭉 돼서 3이 출력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입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 자 실행했더니 어때요? 1이 잘 출력됐습니다 얘가 실행이 됐고요 자 두 번째인 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익셉션이 발생했다 어디에서? 메인에서 이런 걸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익셉션 중에서 아리스메틱 익셉션 아리스메틱은 산수의적이라는 뜻이에요 즉 숫자를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다 그 예외적 상황은 뭐 제로를 나누려고 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어디서? 네 번째 줄에서 자 이렇게 예외적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서 프로그램이 멈추면서 어떤 익셉션이 발생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끝에 있는 3은 실행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바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동작 모습입니다 자 이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자바를 설계한 분들의 깊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가 발생했는데 그때의 그 예외에 대한 에러만 이렇게 출력해 주고 나머지 실행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시스템이 딱 뻗어버리면 그 문제가 마지막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대상이 정확해져요 그런데 그냥 어영부영 계속 실행이 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는 해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서 딱 뻗는 것이 여러분의 의도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프로그램을 여기서 딱 뻗는 것이 아니라 산술적인 연산에 대한 에러가 발생해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서 그 코드가 어떤 예외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코드가 동작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꾸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예외를 처리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